안녕하세요. 박근혜 프로입니다. 항상 레슨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레슨은 약간 좀 이론적인 게 강해요. 약간 이론적인 게 강하고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지. 왼쪽의 벽을 못 느끼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상. 뭐 이런 거?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공식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슨을 받거나 골프를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무조건 임팩트 때 왼쪽의 벽을 느껴서 체중 이동이 돼가지고 몸의 중심을 지키면서 왼쪽의 벽을 느끼고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돼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왼쪽의 벽을 느끼고 체중 이동을 하는 레슨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어떤 걸 이용하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원심력과 저는 회전력을 좀 많이 중요시하고 원심력과 이 클럽의 헤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프를 잘 치는 공식. 절대 뻗지 마라. 왜? 이 클럽의 헤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클럽에게 너 뻗어버리면 이 클럽의 헤드가 이쪽으로 뻗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쫓아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현상도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왼쪽의 벽이 느낄 수가 없지. 왜? 왜 딸려 나가니까 단순하게 뻗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약간 치고 올려라. 여기서 그냥 이 헤드의 무게가 파괴력이 500에서 700kg에 달한대요. 순간적인 파괴력이 임팩트 때. 그러면 순간적으로 500kg에 달하는 무게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저쪽으로 뻗고 있으면 이 500kg짜리가 내 몸을 이끄니까 저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앞을 쏠리면서 왼쪽의 벽을 절대로 못 느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왼쪽의 이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느낄 수 있느냐는 거지. 이거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골프를 이렇게 서서 왼쪽으로 보내죠. 그러면 힘 자체를 전부 다 이쪽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이 이쪽으로 딸려나갈 현상이 많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지. 이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 머리도 나가고 중심도 나가고 하면서 슬라이스로 많이 고생을 하고 그거를 잡으려고 다시 잡아놓고 치라고 그러고 강제로 막 나가니까 이쪽으로 놓고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놓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깔끔한 해결 방법을 제가 하나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헤드를요. 그냥 제가 정답부터 만들게요. 헤드를 그냥 내 등 뒤로 넘기면 돼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헤드를 뒤로 넘기면 되냐.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몇백키로, 500키로에 달하는 순간적인 파괴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뻗으면 저기로 쫓아 나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몸 자체를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데 내 헤드의 방향을 보세요. 이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쪽으로 힘을 쓸 거야. 그냥 몸 전체가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지. 그런데 나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내가 이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 궤도와 원을 잘 그려서 뒤로 빵 넘겼어요. 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면으로 봐서 나는 몸이 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몸을 다시 이 헤드를 이쪽으로 내 등 뒤로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드 무게는 일로 가려고 하겠죠? 일로. 이 화살표가 여기에 달렸다고 하면 뻗으면 내 몸을 쫓아가고 뻗기 전에 나는 치고 올려서 헤드를 등 뒤로 빡 뒤로 넘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헤드의 방향의 무게는 무조건 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충돌이 되지.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려고 하는 거와 헤드의 무게는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 힘이 서로. 그러면 내 몸은 나가려고 하고 헤드는 뒤로 올라 그러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충돌되는 지점에서 그냥 벽이 빡 생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스윙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궤도와 이런 거는 맞춰지고 이제 너무 초극자보다는 약간 중상급자 이상의 궤도가 일정하게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뻗는 거. 살짝 쏠리잖아요. 잘 맞았어. 잘 맞아도 이런 스윙. 그게 아니라 등 뒤로 그냥 바로 넘길 거예요. 헤드를. 이렇게 되면 절대로 몸이 앞으로 쏠릴 수가 없습니다. 이 헤드의 원심력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은 하나가 있지. 손목과 팔이 부드러워야지. 그래야 내가 뒤로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너무 세게 치는 것보다는 좀 살살 치면서 헤드의 무게를 좀 느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뒤로. 뒤로 계속.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서 있어요. 헤드의 무게가. 이렇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 이 헤드 무게가 가면은 올라가면은 제가 천천히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 헤드의 방향이 화살표가 위로 갈 거예요. 위로 가면은 내 몸을 일으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딱 뒤로 접으면서 팔꿈치가 안 빠진 상태에서 리코킹이 일어나면 뒤로 가죠. 그럼 헤드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면 내가 몸이 나가려고 하는 힘과 중간에 벽에서 딱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밸런스의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스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헤드를 뒤로 넘기면 돼요. 이게 그냥 피니쉬를 끝까지 하라와 말이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손목에 리코킹을 하는 거니까 깔끔하죠? 헤드를 등 뒤로 넘기세요. 왼쪽에 벽을 못 느끼시는 분들 특히 뭐 왼쪽에 뭐 체중이 뒤로 빠진다거나 왜냐? 이거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요. 빠지면 헤드가 일로 가니까 일로 빠지는 거야. 헤드가 일로 가니까 그래서 위로 올리면 딱 보세요. 위로 올려서 뒤로 넘기면 벽을 못 느끼거나 왼쪽 골반이 빠지거나 전부 다 앞으로 쏠리는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뒤로 넘기면 돼요. 그냥 헤드를 그냥 빡 뒤로 넘기세요. 그러시면은 딱 중심 잡으면서 피니쉬까지 이쁘게 나오고 밸런스까지 유지되는 트윙이 나오니까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면 세종지로 오세요. 이상 박가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